왜냐하면 이제 춤추는 게 이제 모두 손끝, 발끝 모두 나에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걸어가 걸어가 한번 들어봐. 잘해요. 손 잡고, 손 잡고 잘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파이팅. 고맙습니다. 생일에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에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먼저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들어보죠. 박준기 씨는 가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은 아주 편안하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잘 고마움을 모르고 행복함을 모르는데 공유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정말 위대한 거죠. 가족은 위대합니다. 위대함 그 자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때로 기적까지 만들어내는 위대한 이름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타킹 무대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자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외쳐 볼까요? 가족의 탄생. 가족의 탄생. 가족의 탄생. 마음이 후원해지다. 2013년 스타킹 착한 프로젝트. 가족의 탄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워요. 혈액의 진한 우애와 열정으로 칩니다. 자우지 장쥐. 기타 나미널 컴박싱 박수입니다. 컴박! 요 happenin Sichel! 쉬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에너 Czy tu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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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s 갈등으로 Decision Rm Master. 와우 야아 야아 와우 야아 앞으로 앞으로 보여줘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야 소리 안 보여! 와우! 아니 지금 이 모드 다 라이브예요? 라이브입니다! 소리 안 보여! 소리 줘! 크롬과 기타를! 뭐야 뭐야? 이거! 이게 연주가 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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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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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동호 씨. 와우, 동호 씨. 예. 잘해, 잘해. 잘했어, 잘했어. 어떠셨어요?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박진감 넘치고.